안녕하세요 카퍼러TV 예청자 여러분 제임스 안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화요일 저녁 6시 55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1월 13일 EDD에서 위클리 뉴스 릴리스가 나왔는데 주말이 껴서 제가 보도를 못해드렸습니다. 오늘 잠깐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2022년도 뉴스 릴리스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Issues Unemployment and Disability Insurance Program Updates Continues to Urge California's to Guard Against Identity Deft Scams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센텐스죠? 지난주에 나왔던 EDD 뉴스 릴리스랑 캡션이 똑같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고는 똑같아요. 캘리포니아 EDD Today Issued Further Updates Blablabla Disability Insurance Programs Continued Scam Permission EDD에서 사기 때문에 사기가 SDI Disability Insurance에 대한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보도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State Disability Insurance 한국 언론사들이 얼마나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하고 작년에 PUA 때문에 사기 범죄가 많았잖아요. EDD에 관련된 거 PUA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아이디도 없이 이거는 아이디미가 생기기 전 얘기입니다. 아무 아이디, 세금 보고,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PUA를 받았는데 똑같이 사기권들이 이거를 되게 많이 어뮤스를 했어요. 그래서 EDD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당히 많이 돈을 잃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자주 생기는 일은 SDI Disability Insurance에 대한 사기가 많습니다. 병원이 아닌 의사라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Disability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사기권들이고 Disability를 신청하면 의사가 의사 쪽에서 이제 우리 UI 온라인 들어가서 SDI들로 거기 들어가서 의사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포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환자는 지금 뭐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이거를 이제 프로브를 해줘야 되는데 사기권들이 의사인 것처럼 해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상한 그 리포트를 써 가지고 돈이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얘네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인, 한국말, 영어가 불편하신 한국인들이 지금 EDD를 왜 이렇게 불편해 하셨는지 캘리포니아 TV가 왜 팬데믹 기간 동안 인기가 이렇게 많았는지 왜냐 영어가 안 되는데 모든 자료들 모든 웹사이트 모든 전화통화 다 영어로 진행이 되죠. 한국말로는 없고 그래서 지금 EDD에서 술을 당했어요. 술을 당했는데 왜 술을 당했냐 모든 연방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언어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 Spanish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한국어, Vietnamese, Tagalog, Chinese, Russian, Armenian 뭐 이런 언어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UI를 새로 신청해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UI 온라인 들어가셔서 처음에 우리가 2020년도에 팬데믹 터지자마자 실업수당 신청을 했을 때 Preferred Language라는 그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drop down 메뉴가 생겨서 그때는 English, Spanish, Chinese, Tagalog, Vietnamese 이렇게 뭐 다섯 갠가 있었을 텐데 지금 들어가시면 52개의 언어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도 거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실 때 편안한 언어가 뭡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는 여러분이 읽는 그 언어가 어떤 게 제일 편하십니까? 라는 라인이 있는데 요즘에는 Spoken Language 그러니까 내가 언어, 언어 랭귀지를 한국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를 선택한다고 모든 자료들이 지금 현재로서 한국말로 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EDD가 슬슬 이 언어 Adjustment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업데이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써 있죠. EDD expanded its Language Line Solutions and interpretation service that assists colors in hundreds of languages 거의 1년 전부터 EDD 에서 뭐를 자랑하냐면 Language Line Solutions 이라고 3자 번역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건데 사실 저는 이 Language Line Solutions 을 갖다가 successful하게 연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EDD 했다가 요즘에는 전화를 안 해요. 아예 시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연락하기가 힘들고 전화를 잘 안 받고 그냥 끊어지는 상황이 되게 많아서 저는 안 쓰는데 1년 전부터 Language Line Solutions 이라는 걸 EDD 에서 시도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물론 일단은 Language Line 번역해주는 사람을 연결하려면 일단 EDD 에 연결이 일단 돼야 되죠. 근데 EDD 에 연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Language Line Solutions 그리고 여러분들도 Language Line Solutions 이라는 것을 제대로 사용을 해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물론 몇 분 정도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떤 한국 사람을 바꿔 달라고 해서 한국 통역자가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Language Line Solutions 에서 한국 사람하고 통화를 해 본 적이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EDD 에서는 지금 그 Language Line Solutions 이라는 프로그램을 확대를 시켜서 지금 확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I Online 들어가셔서 처음 EDD 신청하시는 분들 아니면 File New Claim 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를 스피킹하는 언어 중에 하나로 한국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고 여기 써 있고요. 두 번째, EDD also continues to work to establish a Language Access Office dedicated to further expanding the interpretive, blah, blah, blah. EDD는 지금 앞으로 Language Access 사무실을 하나 설립을 해서 지금 이 언어 문제, 그 다음에 통역 서비스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EDD is actively recruiting to fully staff this effort. EDD는 지금 현재 직원들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누르면, 어? 여기 나오네요. 오케이.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다른 웹사이트가 떠오르는데 여기는 지금 CalJobs 하고 비슷한 웹사이트입니다. calcareers.ca.gov인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calcareers.ca.gov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와 근데 EDD Language Access Officer 매달 월급이 7,781불에서 11,183불 per month입니다. 매달 월급이 장난 아니네요. 괜찮네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신청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하고 한국어 둘 다 편하시면 요거 지금 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 신청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apply now 누르면 여기 calcareers.ca.gov에 들어가셔서 프로파일을 만들고 아 이제 이력서를 넣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이제 뭐 무슨 뭐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찾는 거에 맞으면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work location 어디서 근데 number of position 몇 명을 구하냐고 여기 써 있는데 한 명이라고 써 있어요. 한 명 밖에 안 구하고 무슨 설마 한 명 이상 되겠죠 지금 언어를 얘네들 fill out 해야 되는 게 몇 개나 되니까 그 다음에 일은 사크라멘토 카운티에서 하셔야 되니까 아마 EDD가 지금 있는 사무실에 가서 가셔서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 일은 어차피 힘들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오케이 so EDD is active recurring to fully staffed as ever 지금 직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DEME IDEME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신분 확인하는 그 저기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아직도 뭐 아르미니언 중국어 영어 한국어 스페니시 필리핀 타갈록 그 다음에 월난말을 계속 쓸 수 있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오케이 요 밑에는 아직도 지금 많은 분들이 PUA 받으신 분들 또 Ui regular Ui 받으신 분들이 PUA 자격증명 서류를 올리라고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안 올리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노티서를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안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서류를 제 주위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주위에는 이 자격증명 서류를 올려야 된다고 나한테 막 협박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링크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 절차는 받으신 분들만 하시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 받으시는 분들이 더 럭키한 겁니다. 이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접수를 하셨는데 디스쿼리파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증명 서류를 올리라는 버튼이 Ui Online에 현재 안 보이시면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거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디스쿼리파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봤을 때 뭐 EDD가 말하는 대로 연도별로 내가 제대로 올렸고 W2 올리라고 W2 올렸고 세금복 올렸고 명함 올렸고 Business Permit 올렸고 Sellers Permit 올렸고 했는데도 내가 디스쿼리파이가 됐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 한인에 매일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10명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저희 한인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어필 하시면 돼요. 항소 예전에 제가 항소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두 가지에요. 여러분이 두 가지 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PUA 자격증명 서류를 올리고 난 후에 올리시고 난 후에 첫 번째는 좋은 거예요. Additional Instructions 라고 써 있고 모든게 PUA 자격증명에 대한 완벽한 서류입니다. 더이상 여러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반대로 Additional Instructions 인데 그 밑에 1번이라고 써 가지고 이거는 받았는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자료입니다. 서류입니다. 이런 걸 받으시면 여러분이 같이 편지랑 같이 온 항소편지 appeal form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서류를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끝까지 나는 내가 보낸 편지가 제대로 된 편지 제대로 된 편지를 보냈다고 믿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보냈으면 그 편지를 처음에 UI 온라인에다 올리셨던 편지를 다시 보내세요. 그리고 appeal form 했다가는 뭐 다시 내가 이거 보냅니다. 그 영상 제가 여기 링크 여기다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 두 가지 편지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 난 좋은 편지는 notice of determination 편지입니다. PUA 자격증명 서류를 올리라 그러는데 첫 번째 이걸 안 올렸던지 아니면 두 번째 네가 올렸던 그 자료들이 우리가 받아 주지 못하겠다. 왜냐면 뭐 2019년도에 일한 거를 우리가 증명하라고 해야 되는데 네가 2020년도 세금 보고밖에 안 올렸다. 아니면 반대로 2020년도 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뭐 2019년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올리셨는데 그 EDD에서 받고 안 받는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EDD에서는 이런 걸 보내주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게 Bank Statement 여러분이 자영업자로서 POA 받으셨으면 지금 UI Online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하고 예를 들어서 내 Business Bank Account가 따로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개인 구자로 모든 돈이 들어왔으면 Merchant Service 카드 매산 예를 들어서 내가 꽃집을 하는데 혼자서 꽃집을 하는데 꽃집에서 카드를 받을 거 아니에요 Merchant Service Credit이 내 개인 구자로 들어왔다. 그럼 그런 거를 보여주면 매도 월 며칠 몇 년도에 내가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3월 2020년도부터 POA를 받으셨으면 얘네들이 2019년도에 일했다는 거를 증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2019년도 12월달 11월달에 매장이 들어온 거를 보여주실 수가 있고 Business Tax Permits 을 보여주실 수가 있고 Uber 운전하시는 분들은 1099 플러스 세금 보고 Uber 아니면 Lyft 운전하시는 분들은 우리 Uber나 Lyft Driver 앱에 들어가시면 Tech Summary도 나올 거고 어느 요일 어느 년도에 라이드를 해줬는데 그게 3.50전이 나왔다는 거를 화면 캡쳐를 하실 수가 있죠. 이 모든 서류들이 자격증명을 하는데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서류를 다 미리 올리셨는데 이게 디스쿼라파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되셨으면 어필을 하시고 그 모든 자료를 거기에다 올리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우편으로 밖에 안 됩니다. 어필은 UI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Notice of Determination을 받아가지고 PO에 자격증명이 안 됐다 그러면 어필 폼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 Notice of Determination 위에 왼쪽에 있는 그 주소가 하나 있죠. 보통 UiCenter 그 다음에 샌데이거 UiCenter Sacramento UiCenter Irvine UiCenter Fullerton 해가지고 PO 박스 주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 봉투는 PO폼이랑 같이 안 오니까 그냥 regular 편지 봉투 아니면 여러분이 서류를 보낼게 많으면 큰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Notice of Determination에 있는 편지에 있는 주소를 적고 내 리턴 주소도 적고 모든 서류 어필 폼 넣어가지고 그 주소로 보내시면 지금 제가 보니까 빨리 답장을 받으시는 분들은 2, 3주 안으로 EDD에서 이 서류를 보고 아, 우리가 실수였나 보다. 이 사람은 PO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편지를 보내드릴 거에요. Additional Instructions 여러분의 서류를 저희가 받았고 잘 받았고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더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래도 증명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 CU AIB에 가서 재판 같은 걸 히어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편지가 올 거에요. 아니면 안 그러면 그런 편지가 오는 게 아니고 또 Disqualify가 될 거에요. 또 Notice of Determination 올 거에요. 그러면 또다시 어필을 줄 수가 있고 또다시 줄 수가 있고 아니면 EDD에서 두 번째로 보낸 편지에 답자가 Approve가 안 되면 얘네들이 어필을 갖다가 곧바로 Appeal Board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히어링을 할 수 있게끔 그 모든 절차를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so Proving self-employment or employment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아 여기에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이제 UIsland 라고 하셔서 처음으로 자격증명서류 올리시는 분들은 서류를 제대로 다 올린 다음에 이제 Finish를 누르라고 누르라고 해요. 왜냐면 한번 finish 해가지고 submit 해가지고 보내면 다시는 수정할 수 있는 수정하기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서류를 모든 걸 다 올리고 난 다음에 finish를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요 밑에는 지금 뭐 그 아까 조금 아까 SDI Disability 사기에 대한 경고 같은 거고요 지금 EDD 에서 그 SDI State Disability Insurance Account를 갖다가 몇 개를 저기 freeze 해 놨대요 그러니까 종료 했대요 왜냐면 사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 재작년에 EDD 받을 때 EDD 에서 우리 account 많이 lock 해 놓고 데빗 카드 막 freeze 시켰잖아요 아무 경고도 없이 Disability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케이스를 지금 현재 EDD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Disability가 만약에 좀 천천히 나오거나 그러시면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세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에 대한 어떤 분의 SDI 케이스를 제가 파일링을 해 드렸는데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됐고 그분이 사실 딴 데 가서 신청을 하셨다가 이게 움직임이 없어서 저한테 가지고 와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돈은 Approval이 나왔는데 체크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거를 모르시고 참다가 답답해서 오셨는데 곧바로 며칠 후에 2만 4천 불이 2만 6천 불이 넘는 금액을 체크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으셔서 입금을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SDI 제가 좀 길게 말씀하시면 지금 유튜브 끊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 이거를 하다 보니까 SDI도 그 금액이 있어요 Maximum Wage Amount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돼 있어요 EDD하고 EDD UI Unemployment 하고 약간 틀린 게 거기 이제 금액이 나오고 그것만큼을 다 받으면 그 이상으로 받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없고 SDI State Disability는 Extension 간 특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위해서 뭐를 해 드렸냐면 EDD SDI가 끝나니까 제가 이제 이분은 사실 좀 몸이 많이 불편하셔 가지고 Permanent Disability 라는 거를 의사가 Authorize를 해 줬어요 Permanent Disability는 뭐냐 내가 일하고 관계없이 내가 일하면서 아파 가지고 일을 더 이상 못 하니까 내가 평생 Disability를 받겠다는 이런 거예요 의사가 그걸 또 Approve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뭐를 해 드렸냐면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들어가서 이분에 대한 Permanent Disability를 신청을 했어요 그게 프로그램이 뭐냐면 SSDI예요 소셜 시큐리티 디시빌리티 인슈런스인가 뭔가 있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Disability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요즘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이 아직까지는 문들이 다 닫혀 있으니까 인퍼슨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는 없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서 제가 오늘 해 봤는데 한 30분 40분 중 제가 하는데도 한 30분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하시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연방 소셜 시큐리티에서 Disability 받는 것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웹사이트 주소는 ssa.gov일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ssa.gov 여기 들어가서 여기 저기 뭐야 Disability 여기 있죠 그래서 Apply for Disability 누르면 여기 들어가서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아카운트 만드셔야 되고 아카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개인정보 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Disability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EDD news release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좀 길게 말씀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EDD news update는 여기까지 해 드리고요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